1. 신당에 거미줄만 쳐있는 걸로 보여 너 신당에 거미줄만 쳐있는 걸로 보여 손님이 있니? 1년 반 동안 6명 6명? 그 6명은 어떻게 봤어? 뭐 깃발 꽂아놨어? 간판에 놨어? 그냥 유튜버 올려놓은 거 보고 오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가 생각하기에 만족하게 점사가 나오디? 아니요 이거 생짠데? 1년 반 전이면 네가 38일 때잖아 그치? 네 올해 마흔이니까 아니 마흔이니까 근데 자 앞에 있는 네가 왜 무당집을 찾아다니게 되고 이 신이라는 거에 귀가 열리고 아 이게 답인가라고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건 19년 원래 너는 고아 아닌 고아야 네가 자랄 때도 할머니 손에 길러지든지 일찌감치 부모하고는 덕이 없어 네 응? 그렇게 너가 외롭게 힘들게 자라왔지만 그래도 20대에는 네가 벌어서 네가 쓰고 그런 대로 살았어 응? 그치? 20대에는 네가 벌어서 네가 쓰고 그냥 욕심 없이 살았는데 네가 29이 될까 또는 30 초반쯤에 사람에 대해서 많이 힘든 시기가 있었어 그치? 사람에 대해서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질타받고 가시받고 막 이러면서 약간의 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공황장애처럼 내가 사람 보기가 두렵고 방 안으로 숨어들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갈 것밖에 없는 네가 스스로가 무너져 내리니까 응? 그러니까 살고자 이제 점집을 찾기 시작했을 거야 네 맞아요 그게 2018년부터 너무 두드려져 18년부터 왜냐 19년부터 너가 소띠다 보니까 이게 3제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너는 2018년, 17년부터 3제나 다름없어 왜냐면 네가 집안하고 얼마나 연락을 하고 알고 지내는지는 모르겠지만 너의 친가가 됐던 외가가 됐던 또는 친가 외가가 됐던 간에 이게 줄상이 나 있어 줄상이 나 있는데 네가 일주 자체가 138로 끝나는 인동을 가지고 있어 인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조상에 대한 그러한 기운을 많이 타 많이 타는데 하필이면 이 줄상의 상문의 기운을 많이 타고 있는 시점에 엎친 데 덧친 격으로 18년, 19년부터는 3제도 들어오는 형국이야 그러다 보니까 너가 세상 밖에 나가고 문 밖에 나가고 일하기가 내 마음에서 꺼져 들어가는 거야 대인 깊이가 생기고 나는 내가 그런다 하더라도 의지할 무슨 친인척도 없고 부모도 없고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내 힘으로 살아야 할 네가 자꾸 꺼져 들어가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지 그래서 무당집에 찾아가니까 조상이 어떻고 신이 어떻고 어떻고 우우우우우 하다가 보니까 네가 신까지 받게 됐는데 내보기에 너한테 불릴 신이 그닥 없어.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상문으로 인해서 잠시 잠깐 귀문이 있는 애들이 크게 열리는 시기가 있어. 그거는 상문을 풀어내다 보면 귀문도 닫히는데 자의가 됐던 아니면 공부를 안 한 애동들이 무식해서건 간에 그거를 구분을 못 짓고 이 귀신 신자를 신의 신자로 착각하고 자꾸 신꽃을 내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있잖아. 그렇게 신을 받아놓으면 빙신되거나 더 안 좋아져. 너는 지금 산립에 금이질치게 생겼어. 무당이 신을 받아가지고 다른 직업을 갖지 말라는 법은 없어. 대신에 주경야독처럼 내가 꼭 필요한 돈만큼 다른 일을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옥수 발언하면서 저녁이면 내가 기도하고 낮에 필요한 만큼 이렇게 벌고 그렇게 살아도 되거든. 근데 왜 그것조차 안 했니? 하지 말라고 그랬어. 하지 말래? 네. 그럼 지가 먹여 살리든가. 그 신부모가 먹여 살리든가. 말같은 소리를 해야지. 어떤 친구는 불림과 동시에 불리는 친구도 있지만 극히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짓이야. 낫 놓고 기억자든 모르는 애들이 어떻게 인생을 노네. 아무리 나이를 얼마를 처먹고 이 신의 길에 온다고 하더라도 신의 길에 들어온 이상 신의 긴데. 배우는 세월이 필요해. 근데 그런 아이가 불려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신부모나 신선생들이 그 아이가 점을 보거나 일을 뛰어왔을 때 잘 마무리를 젖어야 그 탈이 없고 그리고 웬만해서는 기본적인 생활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굿을 띄거나 손님의 욕심을 내기보다는 기도를 하고 배워가는 시간이 더 필요하거든. 신을 막 받았을 땐.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신에서 침받았다고 바로 그렇게 먹여 살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신을 모신 사람이 다른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는 법 절대 없어. 신당을 한 번 받았는데 없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몸 파는 영보다는 백 번 나. 내가 내 사지 육신으로 건전하게 노동으로 먹고 살겠는데 어느 신이 그거를 마다해. 단, 단,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내가 옥수바론은 잘하면 돼. 그렇게라도 먹고 살게 해야지. 너 지금 보니까 산입에 금이줄 쳐. 너 돈 있어? 없어요. 한 푼도 없게 생겼어. 아까 보니까 용구니까 10만 원 주대. 내가 걔 밥 먹으라고 준 돈 넣어주더라. 오죽하면 쟤도 저러겠냐. 얘, 네가 지금 소띠다 보니까 19년, 20년, 21년이 삼재였고 악삼재였고 22년에는 역마가 들고 원진이 껴. 그러니까 그만큼 운기가 사나웠다는 얘기야. 거기에다가 24년에는 축진이라는 진파가 있기 때문에 모조리 쓸어나가게 생겼어. 너 어디 가서 물에 빠져 뒤지기 전에 나한테 온 거야, 지금? 불 지르고 그냥 죽고 싶었어? 불에 타서? 가족들이 너 언제 쳐다놔 봤어? 잘못됐든 말든 뭐하라 신경 써? 살자. 이제 네 나이 마흔이다. 살자.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지? 가뜩이나 힘들어서 살라고 찾아간 년한테 새사슬을 채워놓고 신이라는 옥새를 지어놨으니 뭐 분리신이 있어야 풀려먹지. 얘, 신꽃할 때 물동이 위에서 죽을 것만 같이 뛰고 나니까 니들이 힘들어서 자꾸 신꽃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대답을 애들이 막 준다. 야, 뭐 선녀가 구름 타고 오고 얘, 진짜 신들은 그렇게 말 안 해. 그리고 뭐 장군님이 말을 타고 오고 웃기고 자빠졌네. 그렇게 호명 안 해, 진짜 신은. 굳이 그렇게 대놓고 막 강요를 하고 또 이게 하도 유튜브를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줄 아는데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게 나 신이 왔어요, 지랄 옌병 떨지 않아도 진짜 신은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다 느껴. 굳이. 그냥 빛이야. 그냥 울음만 토해내도 신이 왔어. 신이 왔어. 진짜 올 년들은 다 와. 근데 너는 뭔 신이 왔어. 할머니가 무슨 힘이 있다고 널 돕겠어. 그 할머니도 한 해 찌려서 살았는데. 어? 네 할머니 내려가 알아? 몰라요. 네 할머니 일자무식 글도 모르는 양반이야. 너무 무식해서 신이고 부처고 나발이고 뭐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남놓고 그냥 무식한 양반이라고 뭐 비르거나 공덕도 없어. 근데 무슨 불사로 오고 뭔 대신으로 와. 개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왜 그랬냐. 받아야 된다고. 이쁨 받으니까. 다 힌트 주잖아. 말라오게끔. 너희들이 조합해서 얘기할 수 있게끔. 자꾸 유도하잖아. 애기야. 너 근면 성실한 아이야. 원래가. 직장생활 잘했을 아이야. 어? 어느 질이. 너 이거 심받기 전까지 뭐 했어? 일했어. 일했어. 어디서 일했어? 통장해서. 통장해서. 꾸준하게 잘했잖아. 한 자리에 들어가면.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 많이 다녀봐. 6개월, 7개월. 6개월, 7개월. 그거는 30대 이후에. 네. 30대 이후에 네가 그렇게 됐어. 왜냐하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30 초반부터 너희 집에 친가든 외가든 집안에 왕래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산이 무너지고 줄상이 나기 시작을 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네가 33살 이후부터는 자리가 자꾸 뜨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질타나 이 화살을 많이 받게 됐고 정신적으로 스스로 무너지게 됐고 살기는 살아야겠으니까 하도 내가 죽겠으니까 그렇게 해서 무당집에 가게 됐고 이놈의 무당이 귀신인지 신인지 구분을 못 짓고 너한테 처음에는 뭐 저기 뭐야. 조상임내 했는데 일을 하고 나서 덕이 없으니까 말을 바꿔버리는 거야. 신이라고. 그랬어? 안 그랬어? 싫어가네. 그냥. 조상일 했어? 안 했어? 신받기 전에? 천장도 했어요. 그러니까. 애 수법이 다 그래. 덮자. 덮고 원래 네 자리로 돌아가. 원래 네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직장 다니고 살아. 네가 상문을 세게 받았어. 상문을 네가 그래도 20대는 그런 대로 잘 살지 않았니? 아니요. 20대 때는 더 힘들었어. 더 힘들었어? 어떻게 힘들었어? 일주일이라고 한 달 박혀있고 일주일이라고 한 달 박혀있고 왜 그런 것 같아? 그냥 아무것도 하겠어요. 왜 그런 것 같아? 뭐 조상한 건가? 아니야. 아니야. 그건 너 지금 가스라이팅이야. 그게 다 조상의 영향이 아니야. 그때는 그래도 네가 박혀있을 때가 있었어. 너 엄마하고 영 끊어진 지가 언제야? 24, 25 응. 24, 25. 그 전에는? 그 전에는 같이 있긴 했었어. 그러니까. 그 전에는 누울 자리가 있고 뭐가 있기 때문에 너 스스로가 너 스스로가 의지가 약했던 것 뿐이야. 아직 내가 누울 자리 있고 길바닥에 내 앉지는 않으니까. 근데 너라는 아이가 이게 신으로 불려먹을 수 있는 신이 없어. 그냥 다 조상 가물이야. 조상 가물인데 이게 상문이 너무 세게 들이치다 보니까 네가 그나마도 다 무너지는 거야. 그나마도 더 무너지고 사람들한테서 자꾸 무언가 이게 질타나 화살이나 배신이나 이런 것들이 너 혼자 살아가면서 이게 급하게 너무 오다 보니까 네가 너 스스로 이렇게 무너지는 거지. 네가 정신 차리고 엄마랑 끊어지고 나서는 그런 대로 살라고 해. 살라고 했어. 그 엄마랑 있을 때는 아직까지 네가 뭐라고 해야 돼? 스스로가 약간 나태하네 그랬던 거지. 그건 역시 조상의 탓이 아니야. 근데 너가 혼자 독립이 되고 나서는 그래도 네가 열심히 살라고 노력은 했다고 근데 그게 33살 이후부터 무너진 게 바로 상문이 너무 진을 쳐서 그런 거라고 분리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리신이 있었으면 그 정도로 네가 손님을 받고 못 받고를 떠나서 사람이 영민해져야 돼. 분리신이 있었으면 내가 가야 할 길을 그래도 직감적으로 내가 느껴야 돼. 넌의 인생을 판단하기는 못해도 판단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내 하나만큼은 내가 지금 살라고 무언가 바둥바둥 거리는 게 있어야 돼. 진짜 신이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근데 그게 아니야. 너한테는 그게 아니야. 그냥 조상을 잘 천도해서 너 스스로 심기일전해서 살라고 맘먹고 세상으로 나와서 일반인이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원망도 하지 마. 원망도 하지 말고 너가 너무 네 의지가 쉽게 무너진 네 탓이야. 네. 원망도 하지 말고 내가 용군이랑 상의를 해볼 테니까 웬만하면 신당을 정리를 해서 일반인으로 이번에 내가 잘하면 자그마한 바람이 불더라도 고비고비 잘 넘겨서 어? 자꾸 숨어들지 말고 사회에 나가서 잘 살아야 돼. 알았어요? 지금 이렇게 자신 없으면 뒤지지 뭐하러 왔어? 자신 없는데 저면 뭐하러 왔어? 자신 없는데 자꾸 죽고 싶다는 얘기만 내 앞에서 하면 뭐하러 정보니? 그냥 뒤지고 안 오면 되지. 너 때문에 다른 사람도 정먹고 올게. 응? 신당 접을래? 안 접을래? 이것도 쉽게 얘기하면 돼. 그래? 네. 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해주시는데 접어야 된다고는 하는데 이제 머리는 알겠는데 그동안 1년 반 동안 해온 게 있으니까 어? 나 뭐지 이렇게 돼버려. 꼴랑 1년 반? 앞으로 어떻게 살래? 불 지르고 살래? 뭐 답 없는 소리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기당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 아무나 사기 안 당해. 대가리에 똥 차고 자의적으로 판단력이 흐리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지. 네가 봐봐 어머니랑 살 때는 너무 나태하게 어? 미래 없이 살았어. 태만하게 살았어. 그러고 나서 네가 잠깐 또 독립해가지고 살라고 하는데 갑자기 상문이 치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이 무너져 내렸단 말이지. 네 살라는 의지가. 네. 근데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고. 살려준다는데 네가 아 모르겠어요 이래버리면 뭐 뭐하러 점을 봐. 어? 그러니까 사기는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라니까. 어? 내가 허튼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 의지가 약하고 유행을 바라는 논놈이 사기를 당하는 거지. 어? 스스로 그래도 살라고 용을 쓰고 어? 이게 그 의지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사기 안 당해.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너처럼 그렇게 빈신같은게 말 안 해. 뭐 어쩌겠다고 꼴랑 제작일을 1년 반 앞으로 몇십 년도 가야 되는데 어? 단 하루도 못 버텨가지고 신장에다 불지르고 뒤지고 싶은 년이 그동안은 1년 반 동안 내가 한 게 있어서 좀 억울해요. 뭐 어쩌라고 할 말이 없다 얘. 넌 안 되겠다. 그 정도 마인드라면 내가 손을 댈 이유가 없겠어. 불 지르든 뭐 안고 물에 빠져 뒤지든 네가 알아서 해라.